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저의 천원의 행복 뷰를 분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조용히 해야 돼요. 네,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공개됩니다. 솔비의 천원의 행복 주인공은? 섹시 가수 엄청 확! 이번에 컴백하셨잖아요. 그리고 상 받으셨잖아요. 여우주연 상. 정말 축하드려요. 제가 사실 만원 행복 하는데. 아, 정말? 그거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. 천원 행복이라는 곡이 있어요. 만원 행복해서 천원으로 해서 선물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. 제가 언니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. 그 천원을 맡겨서 하는 거지. 이거 보고 좋았으면 좋겠다. 네. 뭐 깜짝 놀라 쳐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? 아니에요. 짠. 눈 뜨세요, 언니. 제가 만들었어요. 이게 뭐 같아요? 아니,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? 첫 번째 제품은 헤어밴드예요. 솔비의 헤어밴드 만들기. 헛 니트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, 깃털과 파리한 단추를 달아 포인트를 준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네. 드디어 천원의 행복이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하죠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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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네. 엄정아 씨, 헤어밴드가 마음에 드는지 바로 착용해 보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? 네. 뒤로 이렇게. 우와.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. 엄정아 씨, 정말 잘 어울려요. 네.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신 분이고요. 제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언니처럼 진짜 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꿈꿔왔었어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저의 존경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기분이 너무 좋네요.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귀마개까지. 여러분 정말 하고 다니실 거죠? 네. 하고 다닐게. 네. 아, 너무 고마워. 솔비 화이팅! 만원의 행복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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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